손 좀 푸세요 소매치기를 준비해야죠 매판마다 적의 장비 하나를 선택해 가진다 정식판에 복스로 나오려나? 간도댁 아프다 각 공격의 피해를 1줄인다 나 쉬리 카드 아니야? 전투 후 장비 하나를 유지한다 시비를 줄여서 하나 훔쳐서 계속 쓰는 건가? 나 삽 하나 줘봐라 죽겠는데? 뭐야 이거? 삽도 안 주는데? 전투 후에 발동하는 건가? 재수 없으면 죽겠다 죽었다 딱댁 치는 거 봐 옆에 높은 숫자 있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훔치는 건지 모르겠네 큰 활은 필요 없어요 저걸 왜 써? 역시 녹색 캐릭터가 약하구나 역시 녹색 캐릭터가 약하구나 빰빠빠빠빰 아.. 저거를 쓰고 나서 죽이면 뺏어 올 수 있구나 갬룬 부접 괜찮다 깜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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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 아 나 진짜 너무하는구만 매직 미사일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번에도 곰각인가 애취도 치껏 뺏어갈까 애취도 치껏 뺏어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댁용 카드 많잖아요 날카로운 가신 일눈으로 나누는 거 저거 훔칠까 저거 2칸짜린데 뭐가 괜찮을라봐 골라서 가져올 수 있을 거요 어서 수입한가십니다 예 뭐 훔쳐봅시다 훔쳐봅하겠지 갈고리로 하면 2개 훔칠 수 있나 야야야야 진짜 왜 애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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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암호가 해소네 짠이 나을란가 짠 큰 활 빨리 갖다버리고 싶어 쓸모도 없는가 단독 강화면 되게 세겠는데 단독 강화면 되게 세겠는데 단독 강화면 되게 세겠는데 개 систем이 inne 기준 강화면 성적 시끄린 반 힉 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상 겁나 손가락을 잡힌 대게놔 독침 쇠지렛대 지렛대 덱으로 갈까? 독지부터 해보자 뱀눈부 지금 짠 땜에 개 쓸모없네 일단 들고있자 뱀눈부 대신 쓸거없나? 위조? 위조는 자리없어 독침 말고 단돈도 써야되고 락픽이랑 뱀눈부 둘다 빼고 둘다 빼고 위조 나올까? 단도 빨리 강화했으면 좋겠다 총매 나와도 괜찮겠는데 쟤 훔칠거 있나? 얘꺼는 훔치면 덱 엄청 꼬일거같은데 빙결줌은 뺏어오면 좋긴하겠다 1코 5딜 이빙결이면 개쩔겠네요 턴즈 좋은킬 턴즈 좋은킬 빙결이 제일 낫겠죠 1댁이니까 1댁이니까 아 위조 괜찮은데 그래도 빙결이 너무 좋다 위조 빼자 아 위조 들어온지 얼마 안된데 위조 이것도 아마 강화면은 한칸 넣지 싶은데 강화면은 한칸 넣지 싶은데 근데 강화는 단도 넣어야되니까 뭐 줄건져 이거 이거 독에 강해 강하고 나발이고 독침이 나은거 아닌가 독 데미지 50% 깎일걸요 나 독 데미지 50% 깎일걸요 나 야 뭐야 이거 독 데미지 5댁이는 독 데미지 진짜 컴퓨터 이번에는 아예 그지가 수롭게 나왔네요 단독 강화 플러스 1뎀이야 독침은 5번 가능 독침이 나올까? 단독이 나올까? 1뎀 넣을거면은 독침이 낫지 않을까? 짜는 한개 더 주는거 필요 없고 모든 주사위 빙결 야아 이것도 개쩐다 이것도 미쳤네 근데 주사위 그렇게 많은 애들이 별로 없기도 한데 어차피 1룬 나오면은 빙결도 안 먹어서 저 뒤에 강화할거 하나 더 있으니까 독침 하나 하고 얘 잡고 빙결도 강화하면 되겠다 저렇게 그냥 주사위 두개이나 누르막아서 얘는 가마솥 있어서 빙결이 의미가 없네 음 괜찮네 전체 겁나 깔짝거리는게 완전 판도대균감 깔짝깔짝깔짝깔짝 이게 괜찮을까? 강화해보자 단도 강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짠 타이어볼 필요 없어 에취도취가 살렸다 허허허 화자색 복밭한 노력 음.. 수정 생명체는 진짜 쉽게 잡을 것 같고 빙결이면은 무슨 사람부터 잡을까? 도래약합니다 도래약합니다 아 뭐야 이게 빙결빌어정 빙결빌어정 4딜 밖에 안 들어와서 편하네요 5 하나만 써도 5딜인데 5 하나만 써도 5딜인데 턴즈온킬 음.. 이거 먹고 불량배 잡고 불량배도 주먹실 가져오면 단도보다 좋지않나? 아 두번밖에 안되는구나 주먹실은 주먹이 두개밖에 없어서 그런거야 빙결빌어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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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왕 빙결빌어정 빙결빌 ihrem 가져올 거 있나? 기다려볼까? 제가 크리스탈 만든 것 중에 탐나는 거 있으면 가져와야겠네. 얘도 빈결에 약해요. 어, 쏘세요. 좋은 거 있니? 없군. 넌 지금 실수를 수질렸대. 죽어라. 크리스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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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져가야 돼? 가방에 짱 박아놓지 뭐. 강화합시다. 역시 단독 아닐까? 단독 미만 잡인데. 이제 와서 락픽은 그렇게 필요 없고. 백스텝. 다른 아이템을 사용한 만큼. 헐. 마무리네 이거. 단단단단단단 백스텝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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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덱이...좋아 덱 진짜 센데 뭐 에치도치가 닮은 킹취도치 쥐왕은 독에 강할 것 같은데 생겨먹을게 이거 아이템 위치좀 못받구나 너 멀리있어 잠김잠김 해반데 근데 어차피 잠김 밖에 안받으니까 이지한대 개숨 아 그러네 잠김 훔쳐올걸 독에 강합니다 자 얘는 그러면 단두가 더 세겠지 딜 오우야 퍼펙트로 툰만에 잡았네 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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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펙트로 넣을까 락픽이 지금 필요 없긴 한데 락픽이 지금 필요 없긴 한데 락픽이 약간 쏠쏠하게 좋은 일 해주고 있긴 한데 아 이제 이거 있으면은 제한도 없어지네요 그러면 락픽보다 해납겠다 불의 약합니다 한방 지팡이 팔이죠 빙결도 개 좋은데 진짜 겟 겁나쉬네 창고에 짱 박혀있던 복색 일단 지금은 기복상 시간하지 않을까요? 너디비 수가 있다 너디비 수가 있다 아, 빈결면역이다 동면역이 아닌 게 어디야 동면역이면은 고래본다 어..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기는 한데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5개 밟아 저것도 딱 치네 기복장치도 맞을걸 실순데 뭐가 더 높을까 셋 다 3이 높네 4개 2개를 잠든다 2개를 잠든다 손쉽게 이겼구만 어 댐 대기사김 찬놈임자죠 폭풍 6피에 육마비 육마비 침묵 미쳤구만 에취도치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에취도치가 만든 괴물 2 2 2